오늘은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사랑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장례 예배가 아닌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장례식 이론 문화가 별로 없죠. 그렇게 없어서 교회장으로 장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저 빈소 가서 조문하고 위로한 정도지 학원까지 동행하는 경우도 드물고 또 학원하면서도 무슨 추도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끼리 묻고 그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좀 그럴만한 관계가 있어서 학원까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추도사를 읊더라고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씩 나와서 고인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아주 길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진정 슬퍼하기보다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간 거라서 그걸 멍하니 듣고 있다가 좀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긴 추수사를 그냥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구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그래서 넉넉 잡고 총 200억 어치 일을 했다는 거구나 200억 어치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고인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의 슬픔이랑 너무 매치가 안 됐어요. 그 추수사는 오히려 고인의 죽음 앞에서 고인을 모독하고 있다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동행했던 친구랑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런 식으로 치면 빌게이츠 인생에서 하루 분량 정도 일을 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비꼬는 얘기까지 했어요.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얘기해서야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세상 떠나는 날 싸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천국 소망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 고인의 죽음 앞에서 그보다는 좀 더 나은 추모,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가치를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갔던 친구랑 같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내일 장례식 때는 좀 더 뭔가 내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럴듯하게 잘했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갔다라는 걸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별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바로 직속 후배에다가 비슷한 길을 걸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 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례식에서 받은 영감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친구 표현대로라면 의대로 도망갔어요. 의대로. 의대로 도망갔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집안에서는 막 불신적인 성공을 요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또 따라가긴 싫은데 그렇다고 그거 다 거부하고 내가 이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는 가치는 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좌구우면 하다가 그냥 집안도 적당히 만족시키고 나 스스로도 그래도 사람 살린 일이면 그냥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느냐 하고 나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좀 저도 들으면서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대로 도망갔다.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사람들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해요. 남들로 대치되지 않는 인생 내가 이 땅에 남이 아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언가 하고 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뻔해서 하기 싫다고 했으면서 자꾸 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알파고가 나와서 일국대, 알파고 일국대 중계를 해주는데 또 기자가 아주 예민하게 포착하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바둑 기사가, 한 바둑 기사가 이스돌이 이제 불리하게 가니까 너무 자기가 초조하는 거예요. 종이컵을 잘근자근 씹어서 그 주변이 다 노덜노덜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사실 그냥 건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치하고 일자리를 잃고 좀 남의 얘기인데 그 바둑 기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인생을 건 일인데 내가 정말 인생을 걸고 그냥 당장 바둑 인기가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둑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걸었는데 그냥 이 기계만 기계로 얼마든지 대치할 수 있는 심지어 기계만도 못한 그 일이 돼버려서야 기기보다 못한 일이 돼버려서야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의미가 너무 허무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요. 갈수록 제 친구는 의대로 도망갔다지만 거기도 안심할 게 아니에요. 로봇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자기 인생의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점점 우리 인생에서 가치를 사람이 가치를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대신할 수 없는 인생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들 익숙한 본문이에요. 과부의 헌금 얘기입니다. 두 랩돈밖에 내지 않은 과부가 정말 많이 낸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었다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얘기예요. 과부가 낸 두 랩돈은 얼마냐면 노동자 임금 한 대나리온의 64분의 1이랍니다. 지금 보시면 한 천원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2천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보다 많이 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생각에서.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부자를 너무 나쁜 놈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때 부자들의 부족함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여기 예수님께 성금함에 나와서 계실 때 부자들이 남들 보이기 위해서 남들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토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많이 냅니다 하고 으스대치 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부자들은 사실 하나님께 제대로 바친 게 아니고 사람들 보기 위해 냈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고 과부는 단지 두 랩돈이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는 마음으로 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비록 많은 공로를 냈지만 많은 헌금을 냈지만 그 공로를 다 까먹은 거고 이미 사람들이 시선으로 다 받을 거 다 받은 거고 단 두 대를 랩돈이지만 진정으로 낸 과부는 하나님께 더 큰 공로를 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상당히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숨어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일단 부자가 물론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타락하기 쉽고 남들 눈을 의식하기 쉬운 거 맞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부자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남들 내는 거 시선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이 본문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 중요한 건 과부의 헌신이고 과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도 않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많은 의수되는 부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함의를 잡아 냈느냐 하면 그것은 아마 우리도 부자의 이데올로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연보를 하고 많은 공로를 쌓고 이러면 좋잖아요. 신학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육자들에게도 주의 큰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을 해도 사육을 해도 크게 하고 헌금을 해도 크게 하고 뭘 해도 크게 하고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헌신 어쨌든 헌신이고 헌금이고 이렇게 큰 헌신에 대해서 이 작은 헌신의 승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두 랩돈의 승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많이 낸 거 그냥 이겼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열심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데올로기가 은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과부의 두 랩돈의 승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부자의 많은 헌신을 깎아 내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 그래서 마치 과부가 아닌 부자가 정말 진정으로 더 내면 그래서 더 축복받아서 더 헌신하면 더 진정으로 헌신하면 더 좋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부자의 헌신을 그렇게 깎아 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제가 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는 비율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가 드린 비율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자는 풍성한 중에 부자는 풍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정말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들었느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나온 말이 과연 비율의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액수가 아니라 퍼센트로 따진다는 거 이것도 정말 이상해요. 더 많은 분량을 내는 거 물론 좋은 거겠지만 이렇게 제가 또 들은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 지금 11조나 겨우 될인데 10배 벌면 지금보다 10배 벌고 싶다. 10배 벌면 그 중에서 50% 드리겠다. 그럼 비율상으로도 5배 10% 드리다가 50% 드린 거잖아요. 비율상으로도 5배 그리고 내 생활비도 5배 그럼 윈인 아니냐 이건 좀 농담처럼 얘기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 지금 하나님이랑 반띵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한번 웃어주세요.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액 비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부가 지금은 지금은 생활비 전부를 냈지만 과부도 늘 100% 할 수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과부일수록 더 못 냅니다. 11조 간신히 내요. 정말 어려운 분들 11조 간신히 내고 정말 어려운 중에 11조보다 감사원금 하나 더 하려면 1% 더 하려면 그거 되게 너무 한 그분들의 1, 2% 더 내는 게 정말 넉넉한 물론 넉넉하면 액수가 커서 더 내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넉넉한 가운데 내가 한 20% 낼 수 있으니까 내는 사람 그 비율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헌신이 더 뛰어나다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 비율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과부의 문제예요. 부자랑 굳이 비교를 할 게 아니라 과부의 문제예요. 과부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의 크기의 문제고 사랑의 크기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그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거창한 일 큰 일을 찾지만 우리 또한 은연 중에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일 큰 일을 찾아요. 다윗과 은하단이 있으면 누구도 다윗 되고 싶어 하지 요나단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같은 요한이라도 이왕이면 세례 요한보다는 사도 요한 되고 싶어 하고 사도 중에서도 수석세자 베드로 아니면 성형 가장 많이 쓴 바울 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달란트 받은 종이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뭐 그냥 예외로 친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싶지 세 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많은 일을 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래 더 큰 사역을 하면 더 큰 주의 큰 종이 되면 큰 능력으로 나아가면 나쁠 건 없겠죠. 그거 뭐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이 전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과부의 부자의 그 헌신을 평가할 수 있는 1차적인 가치가 1차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과부의 헌신에 담겨있는 그 마음 그 자체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그냥 덤도 아니고 그냥 장식 우리들만 신경 쓰고 우리들만 고려하는 그 장식 같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우서에서 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우서 4장 6절에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노라 이야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운 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인생을 전제에 비유한 겁니다. 전제가 뭐죠.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걸 하나님의 제자들 앞에 쪼로록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생소하시죠. 성경이 별로 안 나와요. 번제 소재 이런 건 번제는 이거 전제보다 한 몇 배는 더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도 익숙한데 이 전제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나올 때도 여기 끼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제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여러 방법 중에 이렇게 낯선 제사 잘 안 드리는 제사 잘 안 드리는 건 아니고 좀 익숙치 않은 제사로 자기 인생을 비유한 이유는 뭐예요. 그건 전제가 가장 허무한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금방 끓인 끝나는 제사 가장 드리는 맛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그냥 눈 깜짝할 가운데 끝나버린 그런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령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번제 번제는 정말 가장 시끌벅적하고 가장 드리는 맛이 있는 제사입니다. 일단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위에 안수기도를 해야 되고 그 목을 따서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서 재단 사방에 뿌려야 되고 각을 떠서 정광이와 내장을 물에 씻어가지고 머리와 뜬각과 기름을 재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엄청나게 뻑적지근한 일이에요. 이거 한 번 드리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일이에요. 정말 그 자욱한 피와 그 향기와 소리와 그 모든 것이 주변에 자기의 존재감을 정말 크게 드러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정말 몸은 피곤하겠지만 정말 드리는 맛은 날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다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뿌듯할 겁니다. 그런데 전제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포도주 한 명 쪼르륵 붓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말 만약 잠깐 한 눈이라도 팔았다가는 드렸어? 끝났어? 할 정도로 금방 끝날 제사일 거예요. 사도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사역들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자기가 사명을 다했던 그 인생이 바로 이 전제처럼 한순간에 지나가버리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의외지 않아요? 사도바울 정도면 초대교회에 그 누구보다도 큰 족적을 남겼고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을 지필한 사도바울 정도라면 아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뤄놓은 이 찬란한 업적들이 감사로 돌릴지언정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할만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세울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생도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빌리포스 3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애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했던 사역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모여긴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 했느라고 내세우기에는 그래 내가 이 땅에 와서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공로 이런 업적 이런 가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 인생 충만하다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했던 거 두고두고 목상하면서 뿌듯해할 가치가 그 정도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일은 다 잊어버릴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직 붙잡을 건 뭐라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 인생의 뒤에 해놨던 이루었던 업적들이 아니라 내가 했던 큰 일들 큰 사역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 주신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잡힌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즉한 교제 즉한 사랑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걸 통과하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진 그것을 잡으려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랑을 잡으려고 오직 그 사랑의 의미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면 많은 사명하면 그때마다 하늘에 공로가 쌓이나요? 그때마다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나요? 이 세상의 일들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 사람들이 중요해지 않은 물질적인 그런 축복 축복이라고 하면 되죠. 물질적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한 그 일들은 그 일들은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면 헌금도 크게 하고 교회도 짓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 그 일이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카운트 하나 둘 올라갈 것 같나요? 내가 전도할 때마다 무슨 포인트 정립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공로들이 올라갈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들이요. 우리가 한 일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 있지 않아요? 내세울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한 이 일만은 내가 죽게 충성한 이 사명만은 내가 간다한 이 사명 내가 성교 갔다 와서 전도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마침내 영접기도까지 하게 해서 이 자리로 이끌어 나온 그 놀라운 정말 은혜의 순간들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고를 쓰시길 원하시면 알파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 시키시고 그냥 하셨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충성을 헌신과 봉사로 표현하길 원하기 때문이지 그 헌신과 봉사가 욕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성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많이 감당했습니다. 크게 담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크게 했습니다. 하고 내세우는 건 정말 앞뒤가 바뀐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 그거 하나님께는 하나도 꼭 필요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오병이어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야지 오천명을 먹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그 다섯 개 그 두 개 내놓은 아이의 마음 그 사랑이 그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 아니었다면 그 아이의 마음 그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광야에서 그랬듯이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떨어뜨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 위한 거가 아니라면 말 그대로 알파고 부르면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돌들이 천사들이 소리 지르게 하시면 돼요. 그럼 네팔 땅이고 그럼 말레이시아고 훨씬 빨리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시키는 건 사랑이에요.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 중간 금요일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토요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 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날 왕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오직 멸망뿐이오 어떠한 가치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으신 분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오직 그 사랑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오직 사랑으로 살려주신 인생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신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 얘기 안 하고 그 사랑의 원칙에 얘기 안 하고 그 사랑에 기반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가치, 다른 공로, 다른 의미 그래요 더 큰 거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보냈습니다. 뭐 구원, 영접기도 시킨 사람의 숫자로 내가 지금 교회의 숫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갈 때 그건 오히려 그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자면 그냥 우리 버리고 예수님 시생 안 시켰습니다. 그런 거 따지자면 그냥 우리 대신 흐뭇고 완전한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된 인생이니까 역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더 쉽고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그 무수한 것들 말고 하나님도 우리 말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애들 만들기를 잘했다 내가 애들 구원하기를 잘했다 내가 애들이랑 같이 걸어가기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이거 갖고 싶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오직 사랑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맡은 사망 감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오직 그 사랑이요. 오직 그 관계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오히려 오직 사랑의 기억들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 제가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나가 예배드렸습니다. 전도하고 성교도 많이 했습니다. 영접기도 많이 시켰습니다. 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랑 우리가 예배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뜨거웠죠. 정말 좋았죠. 정말 지식한 사랑이 임했죠. 하나님 제가 네팔에 가서 주님 사명 감당한다고 안당할 때 안 되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 뭐 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방방 뛸 때 정말 둔한 말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바라볼 때 정말 그 끄덕한 감격 가운데 그 끄덕한 은혜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했죠. 우리 정말 뜨거웠죠. 우리 가운데 정말 지극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죠.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들 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잊어버려야 될 거예요. 오직 잡을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께 잡힘 받은 그것. 내가 이 일들을 통과해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손길에 이끌려서 사랑의 관계로 꾸준히 끊임없이 이끌려갔던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 랩돈은 비율이 아니에요. 액수가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인정받기 위해서 부자를 깎아낼 필요도 없어요. 비율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과부의 두 랩돈이 대체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두 랩돈인 이유는 거기에 과부가 하나님께 가진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귀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원칙이 가장 드러나게 하십시오.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해치워야겠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야겠다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높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인간적인 방법하고 내가 좀 사랑의 모습을 치워버리고 그래 백명의 성보대원 중에서 한 명을 버려서 나머지 99명이 놀라운 결과를 거둔다면 그래서 한 명을 낙심시킬지언정 99명으로 인해서 천 명, 이천 명을 구원할지라면 그 한 명 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칙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그 99명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마음 상해서라도 심지어 성교수님의 은혜를 좀 덜 받더라도 판 은혜 좀 깎아 먹더라도 99명이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던 예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닮아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를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저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는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인생 살라는 말이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견 평범해 보이는 인생을 살지라도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듯 사실 오늘 1부랑 2부랑 둘 다 분류가 사랑이던데 사랑사랑 얘기하는 그대로 정말 뻔한 얘기 너 그거 몰라서 그래? 다 알면서 해 다 알면서 나도 다 알아 하는 그런 얘기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래도 품이 안아야죠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그런 뻔한 인생으로 보이더라도 남들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치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 사랑 사랑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남들이 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시간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오직 사랑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에 나만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통행의 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진짜예요 마치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필요가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좋은 결과가 있고 그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더 많은 결과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이랑 더 만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묻어나와서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 써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도 굳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건 오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원칙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신앙생활의 모든 원칙 가운데 그 사랑이 제일의 원칙이 되게 하십시오 그 어떤 명문도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대단한 사역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홍대색의 성도를 되시길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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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